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 불을 밝혀드릴 와우넷 스페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오늘은 2차전지 관련 투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 모시고 하반기 주도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얼굴이 좋아지셨습니다 여전히 빛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하반기는 조금 다를 수 있을지 좀 긍정적으로 하반기를 바라보시나요 그러니까요 일단 현재 시장 자체가 지금까지 조금 어두웠다면 우리 하윤 앵커처럼 빛이 날 수 있는 저는 하반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우선은 이제 우리가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8월 말에서 9월이 되면 미국이 하반기 중점적인 전략적인 정책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매년마다 미국에 대한 후반기 전략이 그때쯤 돼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발언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내년 이제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주가의 부분 자체에서 큰 등락을 거듭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는 입장으로 저는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 자체가 현재 과정에서는 38% 또는 36% 정도로 아직까지 40%를 채우지 못하는 지지율이 많이들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결국 이제 국민들이 인지를 할 때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정책적인 부분도 잘하고 대통령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일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증시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미국 내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꾸준하게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상당한 상승세를 또 기록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 얘기 중에 한 개가 미국이 지금 SBB 사태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지방은행들이 지금 현재 미손실되어 있는 손실 금액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손실 금액들이 잡혀 있는데 이익실은 하지 못하는 거죠 손실이다 보니 그것이 다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나타냈던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빠지게 됩니다 그럼 현재는 저금리일 때 채권 가격이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지방은행들이 30년물, 10년물 이상에 대한 은행체에 대한 부분이나 국채에 대한 부분 자체를 투자를 상당 부분 해왔다고 보고 그러나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 현재 채권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겠죠 왜냐하면 금리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대단히 힘들 수 있는 과정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결국 증시는 금리를 낮췄을 때 더욱더 강한 탄력을 붙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후반기에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열려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 시장은 빛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그 핵심은 미국의 상황을 잘 지켜보는 것이 관건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하반기, 하반기를 주도할 유망 섹터로 대표님께서는 반도체를 지목을 해주셨어요 사실 지금 반도체 주들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반도체 주들이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중국과에 대한 수출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수입을 해주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한미일 동맹을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척점에 서 있는 쪽이 바로 중국, 러시아, 북한이거든요 이것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한국이 과거 같은 경우에 미들 파워로서에 대한 중간자적, 균형자적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미국에 대한 편에 서서 중국을 함께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무역 비중도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반도체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림 잠시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은 2022년도에 중국에 대한 수출 동향표를 보면 가장 높게 형성된 것이 9월에 가장 높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9월에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줄면서 반도체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2월달, 올해 돼서 2월달이 반도체에 관련된 수출 비중이 가장 낮지만 2월달은 조업일 수가 작기 때문에 제의를 하고 그렇게 본다면 1월달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3월달이 조금 좋아졌고 다시 한 번 더 4월달은 1월달보다 높지만 대신 3월달보다 낮은 수출을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4월달부터 5월달, 6월달까지는 기저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4월달 바닥을 찍고 서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7월달에 다시 한 번 더 중국과에 대한 무역 비중이 크게 줄므로써 그에 따른 반도체 관련된 수출 지표도 상당히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면서 지금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대한 수출도 크게 줄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이런 앞으로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중국과에 대한 관계가 이런 최악에 대한 상황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좋아질 것이냐를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보더라도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감소하는 것이 수치적으로도 드러나게 되는데 준비된 그림을 함께 같이 한 번 보신다면 현재 중국에 대한 수출액과 미국에 대한 수출액이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중국에 대한 수출액이 좀 더 많죠 대중국 수출에 대한 비중 자체가 과거의 맥시멈일 때는 약 26%까지도 올라왔지만 현재는 17%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에 대한 수출 비중도 16-17% 정도를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의 미국과에 대한 수출이 중국과에 대한 수출을 근접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19% 정도 무역 비중이 줄었듯 반면에 미국은 현재 불황의 흑자라고 우리나라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지금 1.8% 정도만 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현재 반도체 업황에 대한 하락 자체는 바로 중국에 대한 부분 자체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 부분 추가적으로 본다면 미국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고 대신에 반도체 메모리에 대한 생산을 담당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죠 대신에 비메모리 반도체는 혹시 어느 나라에서 생산을 담당하는지 아세요? 비메모리는 대만이군요? 네 맞습니다 역시 잘하시네요 우리가 대만이 지금 대부분의 비메모리에 대한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럼 소재에 대한 부분은 일본이 또 담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삼각편대가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죠 우리나라가 생산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대만과 함께 그리고 소재는 일본이 담당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미국이 이 원천 기술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욕심을 내는 겁니다 생산도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해보면 어떨까? 그렇다 보니까 미국 IRA를 통해서 미국 내 인프라를 구축하고 투자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TSMC에서도 압박을 받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 압박을 받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좀 더 투자를 해서 미국 영토 내에서 우리가 생산도 좀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상황이 오다 보니 우리가 지금까지 이만큼을 메모리를 다 가져가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건 조금 줄고 대신 이게 줄었던 것이 미국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다 보니 반도첩항이 지금까지 하락을 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건 이 질문일 것 같습니다 반도체 주들 언제쯤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마음 같아서 내일이라도 제가 당장 올려드리고 싶은데 제 돈으로도 안 되는 거고 우리 하윤 앵커 돈으로도 안 되는 거니까요 그 정도 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다만 이제 현재 시장을 봤을 때는 이제 여기쯤이 바닥이 드러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딱 몇 월 며칠이 바닥입니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을 봐야 된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는 계속 우울한 얘기를 해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우리 파이를 뺏어가려고 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그만큼에 대한 수출 비중이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최악에 대한 부분은 미리 선반영이 향상됩니다 그러면 악재는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고 저는 본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반도체 업황을 보면서 우리가 현재 반도체가 100점을 맞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100점을 맞을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지금까지는 50점, 60점을 맞았던 거예요 가였습니다, 가 성적표 받아보면 가, 양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딱 그런 거였다면 우리가 양이나 가가 나오다가 70점, 80점 되면 그때는 상을 줬어요, 옛날에는 진보상 잘했다고 60점, 70점 맞다고 80점 맞다고 잘했다, 잘했다 지금 반도체가 딱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미 악재는 다 드러났고 그러나 지금부터는 반도체 업황 자체만 좀 더 확대가 되더라도 반도체가 바닥을 다지고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바닥을 찍는 것이 FMC에 대한 일정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림을 잠시만 같이 보시면 우리가 지금 현재 금리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FMC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이제 세템벌 19, 20이라고 적혀있는 날 옆에 별표가 쳐져 있습니다 이 별표는 뭐냐면 점도표가 나오는 달이기도 하고 이때 이제 경제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9월에 만약 금리를 동결하게 된다면 또는 그런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의 뉘앙스가 미리 시장에 좀 더 퍼진다면 추가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하락은 제한될 거라는 거죠 결국 이제 우리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부동산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결국 이자가 낮은 시기입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부동산이 잘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투자를 많이 할 때는 초저금리 때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요 대신에 고금리 시대가 되면 투자가 인색해지죠 왜냐하면 투자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금리를 동결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부분에서 기술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라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투자가 상당히 인색합니다 왜냐하면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9월에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신호가 나타난다 시장에서 그렇게 된다면 이런 기술주에 대한 투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구나라는 발판이 이번 9월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시점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제는 바닷권력을 형성할 수 있는 하반경직성을 현재 보이고 있는 거고 9월에 대한 FOMC 일정에 맞춰가지고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상당한 반등세에 붙일 수 있는 하지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반등을 좀 더 강하게 붙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짚고 하반기에는 올라와서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반도체를 봐야 할 텐데 반도체도 파운드리도 있고 비메모리도 있고 최근에는 HBM도 떠오르고 있잖아요 반도체 안에서도 저희가 봐야 할 반도체 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좀 생각하시는 유망 종목은 어떤 걸까요? 우선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IT가 BT가 이끈다고 하거든요 흔히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시장을 이끈다는 얘기를 해왔는데 그만큼 IT 종목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IT 종목군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시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뭐냐는 거죠 실적에 맞춰져 있으면 실적이 좋아지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 되겠지만 지금은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분야가 뜰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투자가 이어질 수 있는 거고 그 기대감에 주가에 대한 밸류업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결국 앞서 우리 하윤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HBM이라든지 또는 PIM이라든지 또는 DDR5 같은 앞으로에 대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쪽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맞고 그리고 그림을 잠시 한번 같이 보면서 이 반도체 업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팻리스라든지 파운드리라든지 또는 후공정을 모두 다 총칭해서 다 하는 것을 IDM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삼성전자나 SK인X 같은 기업들이 이걸 총칭에 다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뭐가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냐 하면 팻리스 시장 우리가 AI 반도체 시장이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팻리스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현재는 이런 전공정 장비 파운드리 관련된 기업들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운드리 관련된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운드리 관련된 전공정 장비업체만을 먼저 1순위로 보고 추후에 우리가 이제 후공정이라든지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시장 이형이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